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오늘은 연결 의미망을 통해서 SNS에서 드러난 생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통합, 손해, 이득, 주민, 투표, 또 왜 등의 단어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단어들끼리 많이 조합된다 봤더니 대구는 손해, 또 경북은 이득의 단어쌍이 도출됐고요. 주민과 투표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에는 도지사, 도청, 신도시, 그리고 공무원 같은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경북도청, 공무원 숫자 이런 단어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행정통합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함께 행정통합으로 공무원 수가 축소되면 효율적이란 의견이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댓글에서 도출된 주제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공론화 출범 전에는 손해와 이득, 통합과 공항, 주민, 투표 이런 주제들로 이해득실에 따른 의견 표명이 주를 이뤘는데요. 출범 후에는 경북도청 신도시, 통합과 공무원, 그리고 예산과 폐교 등의 주제가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행정통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긍정과 부정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측면들을 좀 더 주제화하고 다양화시켜가지고 시도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자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시도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고맙습니다.